심혈이 눌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, 프로그램을. 그래서 우리가 사... 시가 사람들 못 데리고 오면서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. 다 됐어. 돌아온 소리 먼저 못 들었어. 딱 들어가세요? 소리가 안나요 들으름듀름듬소리가 안나요 네, 비룩 꺽지 저거를 잘라야되요 그런건데 그걸로 나와주세요 소고하네 커피 원두 쓰면 내가 된거에요 저런거는 돈을 좀 많이 해주고 내가 좀 많이 인사드립니다 집에다 하나 사자 먹어요 297,000원이에요. 저기 있어요, 세메토리. 297,000원. 근데 이게 보다 더 쓰더라고. 저기네. 가게도 있대요, 다.